나이스 운전하셨습니다. 다음 서비스에 넣어주세요 여기 다시 탄약이 있어요 어.. 없네요 어! 딥펑님 이거 먹으면 되겠다 여기 땡큐 이거 나 지금 총 어! 총알 했다! 어! 총알 했다! 응 한 번만 나 한 번만 먹고 다음 번에 스킬 재충전 할 게 없네 다음 맵에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맵에 그럴런가? 여기는? 이거 눌러주세요 저 했어요 네 한 명만 더 어.. 저는 헬리 헬리 요청했어서 아마 이거 못하네? 아닌 것 같아요 아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기다리고 있어요 에어로크 시퀀스 에어로크 시퀀스 에어로크 시퀀스 서브소음 트랜지션 인사 레인보우 식스 시즈는 안 만들어도 이건 만들어졌네 레인보우 식스 시즈 보전 있잖아요 보전 보전 하면 되죠 그게 스토리니까 아 음 말고 말고 코업 아 코업이란다 크로스플레이 말을 잘못했네 사무실 있네 아 아 여기선 펄스가 좀 필요할만하다 의배로 오히려 펄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다보니까 어 펄스가 둥지찾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그게 없어서 탐지술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아 초반되는 펄스가 필요하네요 아 아 아 어 천장도 잘 봐요 천장 도칸스 몸에 초록색깔 많이 붙었는데 어 떼야 돼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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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요 일로와요 아 아 저거 우리가 총으로 쏴서 떼는건가 쏘거나 우리가 근접으로 쳐줘야 돼요 음 음 임질 탈환 아이고 씨 왜 이렇게 많아 뒤에 있습니다 아 뭐 근접을 안 터치고 그냥 하는거야 흥 음 괜히 근처 갔다가 걸렸다 걸렸나 걸렸는데 안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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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났다 나 포자 나 포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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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치치치 못하게 굳었어요 여기 알이 많아요 아 아 엄청 많아 조심조심 아 나 포자 티폭님 일로와 어디야 뒤디디디디 서로 떼줘 서로 떼줘 서로 떼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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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포자가 다리를 쏴야되네 몸 그 머리가 아니라 포자가 적폐야 저거 헷갈리게 생겼어 응 포자 헤드가 아니라 저기 레그를 쏴야되네 오오오오오오 조심조심 걔나 오면은 다 쏘면 들어가 그냥 다 쏘면 응 어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얘들이 너무 많아요 어 맞아요 너무 많아 어 전 다시 어 일로와요 떼드릴게요 어 휴치지 못하게 어 아직 안부터 다 안땠어요 다 안땠어요 오케이 아 그냥 쏘면 안돼요? 쏘면 아프잖아요 나이스 근데 임질 어딨어요? 저 끝방에 있다는데 지금 독필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 그거 아닌데 뭘 보고 거기다가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있네 40m, 39m 적혀있네 감정 놀랐어 저기 있네 거기 있다고 나와요? 응 노란색깔 맞아? 이게 나만 보이는거에요? 노란색깔? 응 노란색깔 인질 29m 적혀있네 못봐요 퀘스트 퀘스트만 보기만 지금 여기 표시가 안돼요 볼 수 있는 캐릭터가 따로 있나봐요 여튼 방향은 저쪽에 있어요 저쪽 방향 저쪽 방향 저쪽 방향 저쪽 방향 지금 내가 피핑 잼 보이지? 저쪽 방향 저쪽 방향이 저쪽 방향입니다 아 네 근데 저는 노란색 표시 보고 있어요 다들 바닥 제거 안 하고 다녀? 제거하고 있음 다 제거했잖아 인지 해체하는 것 같아요 인지 저기 나이스 컷 정면 정면 네 인지 알았어요 마리오 앤 루이지 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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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 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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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 이리 빠고 바로 앞이다 다행히 바로 앞이다 컴오 컴오 저 판대님 이리 나이스 네만 갈아isti 커플은 디폭님 탈출 아 클리어 PC판 그게 4K 텍스처라고 있어요 따로 PC판을 아마 시연영상은 그걸 보신거에요 4K 텍스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거 그냥 일반 텍스처고 목표물을 발견하고 일격 처치? 어떻게 일격 처치? 어떻게 일격 처치? 아 부풍수 뚝배기를 알 저쳤어요 쟤데? 이거 뒤로가서 해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 딱 뒤로 들어오고있다 본드 갈아웃 본드 갈아웃 나이스 supposedly ali 여기 잔략이 있어? 포키 오오오오오옥 나이스 여기 리액트 블렛 볼기 오케이 현우 صل 아 끌렀네 전투! 전투! 뒤로 빼요 다들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그냥 밖으로 나가요 그냥 죽이지 말고 나와요 어그룹 풀리면 다시 잡아야 돼 밖으로 나와요 뒤통수가 안 잡혀요 오고 있어요 쏘면 안돼? 그냥 따라오네 나도, 나도 뒤통수, 뒤통수 저거 되나 보자 뒤통수로 된다! 나이스! 망충이 저는 미끼가 됐어 어 기온총 상가해주세요 망충이 아 듣기 아주 좋아 아주 사나이스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뭐 있나? 여기 뭐 있나? 연말에 피통이 좀 많네 오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넷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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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물이 있어서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어딘데? 오 깜짝 뒤에 뒤통이 뒤에 어 아 어 좋은데? 잡았어? 알이 너무 많아요 리얼 진짜 너무 많아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 죽었어 처리했어요 처리해주세요 다행 저희도 안좋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저 녀석이 문제네 아 아드레노인 설치 엘리미닛 헉 컨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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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엘리미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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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맞아요 천천히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이게 뭐야 근데 피를 독한스님한테 줬던게 낫지 않았을까 피가 너무 없으시네 아 핑카니까 아 탱커는 아닌데 아 핑카 아 핑카 어 핑카 체력 채워주시겠지 핑카라서 핑카가 제일 오래 살아남는게 이득이긴 하지 그치 제말이야 자 이번엔 삼각측량이에요 A 발견했다고 바로 트위치면 안돼요 ABC 발견해서 순서대로 딱딱딱 바로 합시다 아 내가 안 눌렀구나 어? 나 안 눌렀나? 딥펑크님은 아직 안 눌렀음 교실에 따라 아직 안왔네 아 딥펑크님은 안 눌렀다고 나와있었네 응 아 나 맨 처음 눌렀는데 그거 클릭만 하면 안되요 꼭 누르고 있어야 돼 응 나 나 그 이후로 한 번 안 눌렀음 아까 전에 맨 처음 누른 이후로 저거 맨저거 확인해볼게 오오 하나도 안보이냐? R이? 아직 있다 R부터 먼저 처치할까? R부터 처치를 R이 저거라서 위험해 위험해 아니 R이 작아지네 뱀펑크님은 주중 흐음 망치는거다 이 총 조전하기 되게 힘들다 핑! 원래 이렇게 에이이이이이 확 튀어요 Exp and attack 여기, 아멘. 아, 타령 있다구요? 응, 오. 아, 여기 애들이 있네. AP, C만 찾으면 돼요. 오오. 오오. 나이스. 어, 오른쪽에 하나도 있어? 어, 여기 R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오오, 많다, 많다. 오오, 다 경험치다. 오오. 아, C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 저쪽에 있다. 네. 여기, 어. 여기, 어. 가운데. 파려. 지금. 그쪽으로 가야 돼요. 어, 뭐야. 에이, 누가, 누가 했어요? 에이. 어. 빨리, 빨리, 빨리.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 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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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아, 헤이. 여기 좀 많다. 여기 좀 많다, 여기 좀 많다. 내 앞에서, 내 앞.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아, 누웠어. 아니야, 그래도 했어. 성공했어. 응, 했어, 했어. 아, 이거, 이거. 능력 쓸 수 있어요? 나이스. 탈출합시다. 어디 나가면 돼? 아, 그쪽으로? 나가면 돼. 다음 스테이지가 피가 너무 없다. 어, 그니까. 이건 안 돼. 그러게. 어, 깜짝아. 후. 아, 뭐야, 여기서부터 하네. 아, 뭐야, 여기서부터 하네. 아,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동지 추적. 동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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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오케이. 걸어서, 걸어서 가셔야 돼요. 설치하는 중. OK. 나이스. 아우, 잘못했다. 아, 씨. 깜짝이야. 그래서, 어, 이 남자 개쩌는 남자네. 그 생각하고 있어. 절대 적을 살려주지 않지. 0,10. 오! 아, 씨. 걸렸다. 나이스. 나이스, 지지. 나이스. 나이스. Nag issued. 아, 더 큰 대치한 것 같아. 빠르게 바로 다음 위치 갑시다 빠르게 이동 우리 피 많으니까 감춰라 뭐지? 뭐지 뭐지? 갑자기 애들이 많아 아 거기로 가야 돼? 오케이 네 아아아아아아 노이즈 아아 저거 저거 뭐야 난민 하나 나나나나 에이요 아 뭐가 안 떠가지고 나도 헷갈렸네 오! 나이스 은신샷? 나이스 저 브리치 끝났나? 피시모니카 뭐하는거야? 여기 밑에 여기 밑에 그치 요청 고마워 디뽕님 아 왼쪽 밑에 떠요 했는지 안했는지 어 뒤팡 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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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비선 상상적인 둥지 비선 둥지 발견 오! 오오오오오 잘 숨어낸게 해야겠네 잘 숨어서 은신 그렇군요 아니 저 둥지 파괴는 하나도 없어 은신으로 했으니까 와 위험해 아 여기 날이 있어요 조심 집안 집안 아 둥지가 안 보이니까 술탄 까봐야겠다 아 둥지가 안 보이니까 술탄 까봐야겠다 아 이게 그 수류탄이구나 저는 다시 그 노란색 부분 당한거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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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자를 한 여섯개인가 붙이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나도 노란색 듣자마자 어? 웬 노란색? 이러고 있었지 응 응 아 여기 카먹이네 시체 까지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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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돌아올까? 이거 부실 수 있는 사람 슬래치, 슬래치 없구나 우리 응, 슬래치 없음 돌아서 가야겠네 이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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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어우 더럽게 많네 준네 많아요 땅바닥도 다 그거 걷기 편하게 다 열어놓고 엄청 많아요 열 잠시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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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카페 힘이 필요해요. 누웠음? 아니요. 그냥 적들이 많아요. 둥지부터 파괴해야 돼요. 둥지가 리스폰 구역이라서. 터널이 부족해요. 오케이, 라스트 3. 어, 터널이 부족해. 오케이, 라스트. 하나, 하나, 하나. 나이스. 오케이, 탈출 왔습니다. 으악! 이건 탈출 가야겠는데? 네. 그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이쪽, 이쪽. 이 맵... 어? 이 맵 그 맵이네? 어? 이 맵 그 맵이네? 왜왜왜? 이거 원래 레인버 6 시즈에도 있는 맵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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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잘 잤슴. 어휴. 어휴. 중앙중앙에 다 쓰지. 맞아요, 맞아요. 아, 다시 여깄네. 자권도 소음기 달아달라구. 아, 다시 여깄네. 아, 다시 여깄네. 아, 지금 목표물 찾고, 저기로 가야하다가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쎄요. 예에에. 안녕하세요. 음... 어. 으음... 으음.. 오오. 하. 지금 한번 다 잡았어. 엉. 여기는 한 번 더. 헛. 헛. 알치. 탄약. 걸렸어. 걸렸네. 얘야. 죽이지만 안 돼. 얘 데리고 가. 데리고 가. 탑시지하면 데리고 가. 컴온컴온컴온컴온컴온. 제 뒤에 제 뒤에 제 뒤에 제. 브런트 가있어 브런트.. 이쪽에 한 마리 더 있나? 이쪽에 한 마리 더 있잖아 아냐 아냐 저거 아냐 저기로 가져야 된다고 저기로 대꾸 오라고 죽이면 안 돼요 굉장히 지금 계속 저를 따라오고 있는데 됐다 잡았다 됐어요 나이스 다음 지점으로 가면 돼요 죽으라트 딴 바이플로스 바로 가면 되겠다 우리 사이언티스트는 그 레이스를 할 수 있겠다 걸렸어 점심샷이 하기가 어려워 약간 다 죽여 저는 폭발 당한 것 같아 어떻게 죽은 줄 몰라 안돼 나이스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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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리액도 키트? 잘한다... 이제 졸리ой 살짝 익숙해졌다. 연막탄을 던졌어